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9월달에 제가 9월 정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조국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한참 뜨겁게 달궈질 때 그때 오랫동안 그냥 사적인 그런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공직적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보시게 되면 조국 사건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파헤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중앙동화가 그걸 열렬하게 그 사건들을 파헤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기자들이 계속 파헤치니까 그 기사들을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보면서 일이 저렇게 전개됐구나 저게 혐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유죄로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직시하자는 거죠 사실을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직시할 때 자신도 구할 수 있고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도 구할 수 있고 나라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사실을 왜곡하는 일들이 쉽기 때문에 좌든 우든 그렇게 비유를 따지게 되면 좌측이 훨씬 더 심하지만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 사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조선중앙동화가 많이 파헤쳤고 이재명 사건은 특히 이제 검찰이 좀 열심히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활동을 해 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지금 저렇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뻗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가 많이 이렇게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을 우리가 항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할 때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한 2년 정도 터져나온 다양한 그런 사건들의 혐의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도 대략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다 그냥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멋지게 표현한 사람이 2월 27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의 이유 설명서를 통해 가지고 100원짜리 휴대폰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걸 10만 원 받고 그냥 90만 원 엄청난 이득이 특정 일당들에게 제공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이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위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잘 비유적으로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원이 다른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법정에서는 위정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뭡니까 처벌되는 그런 처벌 대상인 거죠 검사 앞에서 이러면 진술할 때 거짓말하는 것하고 판사 앞에서 이러면 거짓말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드디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피위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거죠 첫 번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금 허위사실 공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차장을 모른다 꼭 같은 사건이 과거에 이제 친형의 정신병동 입원과 관련된과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 어쨌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까지 굳건히 이야기한 것이 나는 쌍방울그룹의 김성태라는 사람을 모르고 쌍방울그룹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2023년 1월 13일 2022년 8월 31일 이때 쌍방울의 김성태라고요 제가 내 일을 사입은 인연밖에 없습니다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는 것은 내 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건 뭐 분명하게 지금 다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쌍방울과 저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8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라는 것이 다 지금 이제 법정 진술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의 공소창이 아니고 이거는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는 그런 정언이잖아요 위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경기도 지사 시절에 통화하는 것을 제가 두 번 봤습니다 이렇게 법정 정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그런 공소장이 아니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하는 것을 두 차례 봤다는 법정 정언이 나왔다 그 법정 정언이라는 것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법정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나중에 위정까지 이러분들 덮어 가지고 이렇게 벌이 과중될 수가 있는 것이죠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인카드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다음에 행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적극적으로 쌍방울그룹 측에서 로비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의사를 물어보니까 이화영 씨가 계속 쎄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성태 씨가 이재명 씨를 잘 안다는 거죠 충분히 인지하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내복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세상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거짓말을 안 거죠 거짓말을 오늘 지금 레지나 님께서 참 좀 빼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내전이 있거나 무정부 상태인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는 이런 적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경제행력개발기구 수준에 도달해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은 떠들어갈 대로 떠들어가고 그다음에 온갖 이런 뭡니까 짜범 수준의 그런 범죄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가 어디까지 거짓말 한 건지는 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말하는 것 자체의 사실과 거짓이라는 것이 다 혼재가 돼 있으니까 믿음을 주기가 힘든 거죠 이 방 부회장 정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찰 질문에 대해서 김승태와 이재명 두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나 이태영 변호사 이거는 아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당대표를 변호했던 그런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 모아입니다 이태영 변호사의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봤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번호라도 통화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사람이 직접 김승태와 이재명이 직접 통화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통화를 연결해 줘 가지고 통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가깝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여기서 두 사람이란 것은 이재명과 김승태가 가깝다고 하기에는 애매하는데 어떻든 간에 통화하는 것을 이재명 당대표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전화기를 이렇게 바꿔줘 가지고 하는 것은 두 번 봤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정언은 2019년에 중국 선양에 있었던 쌍방울 경기도 관계자들과 송명철 부실장 등 북한적 인사들의 저녁 술자리에서 김승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 장면도 정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승태 전 회장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바꿔주자 내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짧게 통화를 했으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거짓말이 많지만 지금 내가 쌍방울 그룹하고 인녀는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효수님께서 국민들이 부모 없이 지내는 자식들처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우리는 다 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국가 권력이란 것이 이렇게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항상 한국은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민이 억압받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뉴욕타임스의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썼던 세계는 팽팽하다 이런 책을 읽는데 서문에 자기가 중동이나 이런 데 취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 그때 아마 LA공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LA공항의 관제탑을 보게 되면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것은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한국 역사에서 좀 빼 아픈 부분은 항상 민간을 억압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지금 이제 제가 공병호 tv에서도 요 며칠 사이에 세금 문제를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를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하한치하고 상한치가 무슨 7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대만이나 우리처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답습니까 거기는 고작 해야 뭐 20배 1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약탈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통계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조세 준조세 부담이 10%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 머릿속에는 당장 성장률이 1% 나라에서 세금을 10% 20% 떼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 증가율이 10% 20%면 어떻게 하냐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민간을 국가가 이렇게 수탈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피곤합니다 소옥란님 같은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거든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쌍방울 대북 경협권은 우리가 대북 송금권은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거를 쌍방울 전 부회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으며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맞느냐 이런 검찰이 질의를 하니까 판사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쌍방울이 삼성과 현대도 아니고 대북 제재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쌍방울이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경기도의 관련성이 없었다면 북측은 우리에게 경제협력계약서를 안 써준다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외형 1조도 안 되는 그런 회사에 그래서 이제 검찰이 다시 묻죠 왜 그렇게 입장을 바꿨냐 그러니까 김승태 전 회장이 검거가 됐고 제가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정치 논평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제가 좀 딱 한 거는 이게 뭐 하나 거짓하고 사기 조작 이런 것이 너무나 일상화가 돼 가지고 그 거짓이나 위선이나 사기나 조작을 안 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 무슨 천년 기념물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내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한 벌 사이번밖에 없다 이런 것이 그냥 법정 진술을 통해 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에 가깝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속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공격적이 되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풍토가 개선되도록 그게 또 선거가 개선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